안녕하세요. 리타입니다. 신이 선물한 기적 2의 3제곱도 가져왔고요. 오늘은 나의 질문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다 부정적이에요. 나 왜 이거 이렇게 못했지? 이거 이 일 왜 이렇게 안 되지? 이 일 왜 이렇게 어렵지?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. 근데 우리 뇌는 여러분 생각보다 뇌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던지면 뇌는 성실한 일꾼처럼 그 답을 여러분들한테 찾아다 준단 말이에요. 저도 밤에 어떤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 아침에 그 답이 생각도 못한 답이 떠오르는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.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 왜 이렇게 안 되지? 나 왜 이렇게 못하지? 왜 이렇게 어렵지? 이런 질문을 던져놓으면 그 이유를 뇌는 찾아다 줄 거예요. 그리고 그 이유는 그럼 어떻게 돼요? 커지겠죠. 커지겠죠. 왜냐면 생각할수록 시냅스가 많아지고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거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들과 사실들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다가올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질문을 더 바꿔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사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은 많은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은 되게 적어요. 비율적으로 그래서 막상 뭘 원해? 그거를 가지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? 라고 질문을 던지면 막 잘 모르겠거든요. 어떤 느낌일지도 몰라. 근데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얼마나 곤란할지 괴로울지 어려울지에 대해서는 너무 생생하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됐을 때의 느낌, 원하는 걸 내가 가졌을 때의 느낌 이런 건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. 여러분, 여러분이 지금 가진 문제 그것이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? 지금 당장 그 문제가, 그 어려움이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? 행복할까요? 좋을까요? 생각을 지금 해볼게요.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, 어려움 생각해봐요. 어떤 거 있어요? 인간관계? 인간관계에서 어떤 게 어려운데? 일? 커리어? 돈? 아니면 그냥 내적인 어떤 갈등? 하나를 꼽아봅시다. 그게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, 해결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생각을 안 해보셨죠? 근데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들은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해결 최대한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 거잖아요? 최대한 빨리 나에게서 사라지는 걸 원할 텐데 그게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와! 그거 진짜 일어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? 그거에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죠. 막상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? 얼마나 행복할까요? 어떤 깊은 충족감일까? 그게 치유된다면 치우지 않다면?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겠죠? 그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지 그 빈 공간에 채워질 것들 무엇이 있을지 꼽아보면 셀 수도 없고 그 행복감이 여러분들을 채울 거예요.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 문제가 지금 당장 치유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?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을 치유되成 Deus 여러분 Voldemort 0090 рассказыв